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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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습니다. 기업을 모르는 제도도 있었고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는 계대결혼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땅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극빈자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죠. 빚이 있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더라도 희년을 주셔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 질서와 공의를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마저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악독함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있는 것이죠. 미가는 그 시대의 그 부조리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미가가 지적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듣는 자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예언을 받은 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심판의 선포를 듣는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언하지 말아라. 그것은 예언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성급하게 분노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이 부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던 이 시절에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알려진 존 록펠러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석유 사업이 발달하던 초창기에 거의 전 세계의 석유 시장을 장악했던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11조의 비밀을 안 부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스스로 한 번도 11조를 걸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업을 경영했던 방식은 대단히 무자비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을 공격해서 부도가 나서 다 없어지도록 만들었고 자신의 회사의 노동자들에게도 아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노동자들 50명이 죽어나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이 일을 크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러고 주일에 예배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록펠러의 회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미국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10년 정도를 아주 오랜 법정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병을 얻게 되고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록펠러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가 침대에 맞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얘기에 있어서 회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몇 달째 읽고 있는 예언서의 기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 이게 나의 죄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를 억압한 거나 빼앗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 안에 번뜩 생각하신 게 있는데 제가 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연약한 일을 억압하는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저희 집에 4살과 7살짜리 아들이 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제가 강자고 아이들이 약자죠. 그런데 때때로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제가 제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옳지 못한 방식으로 훈육하고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청소년부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에서 부모님에게 가혹한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아이가 크게 입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냐 다 큰 애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다르냐 너는 다르냐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주님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제가 돌아설 일입니다.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망으로부터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친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그 교회 학교 교사 중에 게임업체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신 선생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가는 회사 그 회사에서도 높은 지위에 계신데 왜 그만두셨냐라고 모르니까 목사님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 그 일부 청소년의 문제지 자기가 잘 관리만 하면 크게 문제 없지 그렇게 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집요하게 너는 이 일에 책임이 없냐 너는 이 일에 관여된 자가 아니냐라고 물어오셨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만 그만두면 해결됩니까? 이게 저 한 사람의 문제로 뭐가 바꿔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도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심판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늘 회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만 그렇습니까? 저가 달라진다고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그 고집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 죄들을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